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김태현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사 신성미입니다. 심리학자 김태현입니다. 더운 여름에 오늘 촬영 일자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네. 의미 있는 날에 촬영하게 됐어요. 경축사 듣고 와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요. 영광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의미 있는 날에 촬영해서 영광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네. 이따가 경축사 얘기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방송 댓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햇선님. 교사의 시민권이 없는 한국. 맹구님이 교사 집회의 탈정치 구호에 대해 가슴 아팠다는 말에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그 말이 듣고 싶었나 봐요. 무력한 개인으로 버틴 고경력 교사이기 때문에 집회에 나가면서 왜 답답했었는지 깊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좁고 얕은 우물에서 꺼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끄럽게도 매우 좋아하는 채널임에도 제 일이 되어서야 가입합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이 교사 집회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난주도 엄청 많이 모이셨더라고요. 네. 거기 나가시는 분들도 그런 답답함 같은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 교사들의 시민권을 챙겨줘야 된다. 시민권 없이 사셨던 세월이 지금 평생이셨다. 이거를 자각을 하고 각성을 하고 앞으로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정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대한조국 만세님. 예전에 미친 선생이 정말 많았어요. 때리고 못 사는 애들 차별하고 언어폭력하고 그런 선생 밑에서 자란 학생이 자라서 부모가 됐으니 선생에 대한 존경심이 나올 리 없지. 이젠 나도 힘입겠다. 선생이 꼴같지 않게 보일 테고 어느 정도 지금의 사태는 오래전 미친 선생들의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정작 그때 그 선생들의 갑질의 맛을 봤어야 하는데 너무 멀리 갔나. 이 댓글 되게 신선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그 진짜. 많았지. 엄청 많았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칠판에 다리를 올려놓고 이렇게 엎드려 퍼체를 씹혀서 다리를 막 때렸어요. 그래서 다리에 피몽이 막 잔뜩 들었었는데 며칠 전에 엄마가 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때 지금 진짜 선생들은 맹구가 그랬다고? 네. 제가 만났다고요. 진짜? 그런데 엄마가 그거 기억하시더라고요. 이 선생 사건을 보면서 예전에 진짜 선생들이 촌지 달라는 것도 너무 당당했고 그때도 네가 맞고 왔는데 혹시 또 때릴까 봐 뭐라고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는 촌지를 계속 갖다 바쳤다고. 그러면서 이제 폭력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 얘기를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전에 그 미친 선생한테 당하고 자란 분들이 지금 학부모가 학부모 세대잖아요.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일부 있었어요. 일부.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건 아닌 것 같고 일부 있었겠죠. 왜냐하면 완전히 미친 선생님만 했었던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건 뭐 미친 선생의 문제로 봐야지 선생 일반의 문제로 보진 않을 수도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맞았지만 미쳐 거리진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촌지는요. 정교조 생기면서 완전히 거의 사라진 거예요. 참교육 운동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정교조가 큰 공헌을 한 게 있죠. 그래서 정교조 식별법에. 촌지를 안 나오는 거. 네. 있어요. 그게 나오죠. 진짜 황당한 그 식별법. 유명하죠. 케이 세레나님. 최근 자동차 뒷창문을 열어둔 채 수영장에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운동 후에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와있더라고요. 지나가시는 분이 걱정이 되셔서 전화하셨다고 알려주셨죠. 제 맘속에 별일 없을 거라 믿었던 그대로 차 안에는 직업도 있었지만 그대로 온전하였습니다. 한국인들의 도덕적 습관은 최고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도덕성 다뤘는데 많은 분들이 자부심이 넘친 사례들을 따라 하셨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대요. 택배를 며칠 동안 실제로 두고 갔는데 택배 기사님이 계속 오잖아요. 방문하면서 택배가 그 자리에 계속 있어요. 이사 가셨냐고 혹시. 자기가 배송 잘못했을까 봐 며칠 휴가를 가셨던 건데 전화해서 다시 확인하셨던 경우는 아무도 안 가져갈 테니까 이거 이사하셨으면 가져가셔라. 네. 그런 확인한 일도 있었다고 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행복하게 들으셨던 것 같아요. 네. 텐마루 쪽변님. 국민의 집만 없어지면 이 나라가 정말 세계 유일의 바른 사람들의 나라가 될 텐데 너무 공감돼서 가져왔습니다. 너무 공감돼죠. 국민의 집만 없어지면 가장 도덕적으로 무너진 집단이 집권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죠. 우리 국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아질 거라고 믿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댓글 중에 그런 얘기도 많았어요. 안 훔쳐가는 게 cctv가 많이 설치된 이후에 그렇게 된 거다. 이 의견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저도 옛날에는 그런 의심을 한 적이 있었는데 cctv 때문이 아닐까 했는데 cctv가 발명되거나 널리 설치되기 전부터도 한국인들이 그다지 부도덕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즉 도덕적이었다. 예를 들면 고대의 기록도 있다고 했잖아요. 중국 기록 같은 거. 도덕적이라는. 그때 cctv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조선시대나 이럴 때도 범죄가 아주 심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잔범죄들 별로 많지 않은 강력범죄가 심하지 않은 그 당시에도 cctv는 없었고 cctv가 발명됐기 때문에 갑자기 범죄가 확 줄었다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 cctv가 계속 설치하고 있잖아요. 미웅이나 이런데도. 그런데 범죄가 안 줄어요. 그러면. 그리고 cctv 때문에 범죄가 준다는 것은 결국 처벌 공포 때문에 도덕 규범을 지킨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은 군부독재 시절에 더 도덕을 잘 지켜야 돼요. 민주화된 시절보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꾸로입니다. 범죄가 그때가 더 많고 정신장애는 자살도 그때가 많아요. 민주화됐을 때 한참 민주화 운동이 폭발했던 1980년대에는 오히려 자살률도 떨어지고 범죄율도 떨어지고 광주같이 처벌 공포가 하나도 없는 해방구 있잖아요. 옛날에 광주 항쟁 당시. 범죄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처벌이 사라지고 우리가 주인이 됐을 때 다 우려됐을 때는 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심지어는 범죄자들까지 와서 헌혈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광주 때. 그런 모습을 보인 걸 봤을 때는 처벌 공포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cctv가 주요한 원인일 수는 없는 거죠. 누가 또 댓글을 반박 댓글을 다 셨던데 다른 나라로는 cctv 많다. 그런데 범죄가 많다 이렇게 얘기는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cctv가 없어도 원래 도덕적인 인식이 높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잘 지켜왔던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분석을 하겠습니다. 젠버리가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됐는데요. 전 전쟁이 12일 동안 전쟁이 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라가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마 지난주 지지난주에서 계속 젠버리 얘기만 들으셔서 정말 피곤하실 것 같은데 저희 방송에서도 이제 한번 정리는 하고 갈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정부에서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대책을 세웠으면 이 지경까지는 않았을 건데 결국 끝까지 젠버리 취소를 하지 않고 태풍 속에서도 폐형식을 강행하면서 국민들을 조마조마하게 만들었습니다. 국가 전시 총동원령 같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는데요.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모두 동원이 됐었고요. 왜 이렇게 무능하게 대처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원래 무능하잖아요. 나도 이거 질문 쓰고 선생님 분명히 원래 무능한 걸 왜 묻냐 이렇게 했군 줄 알았어요. 아니 이것만 무능하게 했으면 젠버리 만 했으면 이 사람들이 왜 이번에 특별히 무능하게 행동했을까를 따져볼 수 있는데 항상 무능했잖아요 원래. 예상이 된 수순이었죠. 원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잘 되면 도둑해야 된다. 제대로 한 거야 이 사람들은 자기 실력대로 능력껏 한 거다. 물론 저는 다른 방송에서도 자주 얘기했지만 윤석열 정권에게 있어서는 이런 국민적 행사 같은 건 아무 관심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자기들한테 떡밥 떨어지는 게 아닌 이상 뭐 여기서도 떡밥은 주워 먹었을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관심이 없어요. 이태원 같은 데 무관심하잖아요 축제가 벌어져든 말든. 오로지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는 측면에서만 관심을 가지는 집단이고 또 윤석열이라는 개인으로 놓고 봐도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놀이에 심취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인기초에부터 대통령 놀이를 즐기는 모습이 계속 관찰됐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잼버리 참가도 같은 연장선에서 보고 있어요. 자기 좋아서 간 것 같거든요. 거기 가서 보이스카우터 있고 그 입구인 거 되게 좋은 것 같아. 어릴 때 뭐 유일하게 그게 즐거웠던 기억일 수도 있겠고 혹은 뭐 못해봤다가 하는 거일 수도 있겠고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자기는 재밌는 것 같거든요. 그때 표정이랑 이런 걸 봤을 때. 못 일어나도 되게 재밌어 보였어요. 네. 못 일어나도. 그것도 즐거워하잖아요. 즐거워졌어요. 내가 폐가 이렇게 나왔어. 뭐 일어나네. 뭐 하여튼 그런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번 잼버리 대회는 자기가 가서 그냥 놀고 즐기기 위한 행사였을 뿐이지 뭐 다른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표적인 게 잼버리 거기까지 기어갔으면 현장을 봤어야죠. 그러네요. 대통령으로서. 그래서 뭐 여기서 어떻게 하냐 행사를. 이렇게 더 그럼 미리미리 대책을 좀 취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도 관심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보고 왔는데도. 안 봤지. 안 봤지. 제가 볼 때는 안 봤어요. 그 행사 그 개형식도 늦게 도착했죠. 네. 현장 안 보고 딱 개형식만 갔어요. 거기에 가서 이제 폼 잡고 뭐 보스카 옷 입고 그거 사진 찍고 이런 것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떴겠죠. 그런데 그렇게 됐으면 공무원들은 이제 잼버리는 다 했다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 왔다 갔으니까. 사진 찍었으니까. 사진 찍고 갔으니까. 아직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의 사대주의적 속성. 광신적 사대주의적 속성을 유감없이 드러낸 행사였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극단적인 광신적 사대주의자다 보니까 잼버리 대회에도 저는 비슷하게 대회 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애들 오니까. 애들 오는데 내가 신경 써야 되냐 이랬는데 갑자기 미국 영국이. 난리가 났죠. 가버렸어요. 나가버렸어요. 퇴행했다 그럽니까 철수. 철수시켰죠. 철수시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아프리카에 어떤 나라 철수했으면 윤석열이 신경 안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자기가 이렇게 하늘같이 떠받드는 미국 그다음에 영국 이런 나라들이 철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에서 앗득으로 한 거예요. 형님 나라 사람들이 철수하셨네. 나를 도와주지 않고. 그래서 저는 윤석열 이 부랄부랴 국가총동원 영을 내려서 호들갑을 떨었던 이유가 미국 영국 이 철수했기 때문에 시작된 이라고 봐요. 형님들이 이것 때문에 삐지 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사대주의자의 모습을 잘 보여줬다. 이태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외국의 어떤 미국인들이 죽었지만 공식적으로 많이 참가해서 뺐다든가 대사관에서 찾았다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끝까지 모르세 했잖아요. 나중에 책임도 안 지고. 그런데 이 잼버리는 미국 영국이 공식적으로 철수하고 항의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앗득을 한 거죠. 대책을 세우라고 지령이 내려왔을 수도 있죠. 정부에. 뭐 그랬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냥 안 내려와도 자기가 생각할 때. 자발적으로. 미국 영국이 나갔어. 이거 안 되잖아. 이런 거. 이 자식들아 뭐 한 거야. 뭐 이렇게 이제 했을 수도 있죠. 그 이후에 보여진 모습이 그 선생님 분석하시는 게 딱 와닿게 되는 게 우리 참가자들은 엄청 홀대를 했 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럴 거면 그냥 집에 데려가겠다고.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요. 이렇게 엉망진 장인 강당에다가 몰아넣고 샤워도 제대로 못 쉬게 됐는데. 그런데 그게 외국 사람도 아닌데. 매트리스 깔아놓고 그냥 재웠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대놓고 차별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국민을 홀대하고 외국 사람들이 다 호텔에 배정해주고. 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수혜에 이재민들 밥값이 뭐 8000원인데 영국 젠버리 대원들 밥값은 3만원으로 실정했고. 이렇게 대놓고 개돼집 취급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예 눈치도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 보이네요. 그렇죠. 영국과 미국의 눈치만 보는. 그렇죠. 또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젠버리 사태. 그냥 젠버리 아이들의 참가 그러니까 이 행사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는 것. 그러니까 가치관 없이 이렇게 나라를 운영하면 이 꼴이 나는구나.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능해도 저번에 저번 방송에서 저희가 공무원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나름대로 전문가 집단들이 어딘가에 포지는 다 되어 있을 텐데 그 대책을 세우는 게 폭탄돌리기라고 하잖아요.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아직도 이해가 사실 좀 안 돼요 . 네. 그리고 뭐 전주 월드컵 경기장을 했다가 청소했다가 상암으로 갔다가 그 하는 과정에서 10대 20대 30대들의 모든 축구팬들과 케이팝 팬들을 다 적으로 돌린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아예 순간적으로 판단이 잘 안 된다는 거겠죠 그냥 돌대가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짜 무식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아니죠. 아예 예상 예측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화가 날지 좋아할지 이 판단을 못 한다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라는 건 확실한데 거기에다 머리까지 나쁘다고 제가 계속 얘기한 거예요. 머리를 쓰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 일의 파장이나 미래에 어떤 것까지 연관시켜줘 되는지에 대해서 아니 계산을 못 하는 것 같고 이제 아이돌의 공무원 설까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공무원이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뭐 한마디 하면 다 따라야 되는 이 분위기 자체가 이게 새로운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부가 갖고 있는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인 것 같아요 . 그렇죠. 되게 무섭더라고요. 개대지로 보고 노예로 보는 거예요. 네. 그냥 까라면 까라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비판하면서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사회가 공산당이냐 공산주인이냐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비교할 수 없죠. 왜냐하면 공산주인이나 공산당은요 그 연예인들 예술가들을 국가에서 키우는 거잖아요. 다 국영이에요. 공무원이죠. 진짜. 그래서 국가 행사에 동원되는 게 맞아요. 그게 본련의 직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케이팝 아이돌은 민간인이죠. 네. 민간인이 혼자 자력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bts를 마치 그 성인종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국가에 복무를 하게 해야지. 네. 하고 있잖아. 그게 공산주의죠.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그래서 그거를 비교하는 거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전체주의 공산주의 이런 걸로 비교를 하는데 사실 우리 사회에 이런 안 좋은 면이 드러나면 이게 무슨 독재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저는 그냥 전두환 시절 같다고 느꼈는데. 네. 오히려 그냥 옛날 그렇죠. 우리 사회 역사에서 찾는 게 더 빠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마음에 걸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을 그렇게 행포한 집단으로 보는 것도 저는 잘못이라고 봐요. 그렇죠. 그런 데도 있었겠지만 나름 괜찮은 데도 있었어요. 옛날에 러시아의 볼셰비키가 그렇게 나빴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지하는 정권인 때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갖다가 그렇게까지 단일하게 해서는 욕을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혐오 그러니까 반복 반공 이런 혐오가 사회에 팽비하잖아요. 이런 사건들이 터지면 자꾸 그렇게 이제 연관을 시키는데 좋지 않은 현상 같아요. 그거는 사실 관계도 다르고 그렇게 해서는 혐오만 더 잘 모르는 혐오들이 생산되는 것 같아요. 잘 모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혐오. 우리 채널에서 늘 얘기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회주의라든지 공산주의라든지 그런 데에서 정확한 사회관계을 좀 알고서 얘기하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갈까요? 네. 요새 또 이것 때문에 많이 무서워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곳곳에서 일어난 칼부린 사건. 이 칼부린 사건에 대응해서 경찰 장갑차를 출동시켰습니다. 시내에 배치시켰는데 소총을 든 경찰들이 돌아다니고 경고 없이 사격한다라는 명령도 내려졌는데요. 국민들은 이걸 보고 계엄령 내리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차례 윤석열은 계엄령도 선포할 수 있다면 하고 싶을 거다라고 하시기도 했는데요. 이런 과잉 대응의 의도는 뭘까요? 칼부린 사건으로 이렇게 대응하면 좀 줄어들 것 같은지 효과적일 것 같은지 좀 궁금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들이 불행해지면 박수치는 정권이에요. 좋아서. 아이고 신나라 이런 정권이. 국민들 싫어하고 증오하는 정권이잖아요. 국민의 불행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정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칼부림 사건이 터지면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할까. 이런 사건이 왜 발생했을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이런 데 대해선 관심 없고. 이걸 어떻게 이용하지. 아 그래 칼부림을 막 하는 놈들이 등장하니까 공안통치의 소재로 이걸 쓰면 되겠네. 이참에 한 번 해보자. 그쪽으로는 머리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장갑차 동원하고 설레가를 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장갑차가 동원되고 길거리에 그런 경찰들이 총 들고 다니면 국민들의 불안감이 줄어들겠어요. 더 올라가겠어요. 더 올라가죠. 사진만 봐도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잘못하면 불신건문도 할 수 있단 말이자. 가방에 칼이 있나 본다고. 아무나 잡아서 불신건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 기분 나쁘고 불안하고 위축되잖아요. 이런 것이 옛날에 80년대에 곳곳에 전투경찰을 배치해놓고 불신건문 했거든요. 계속. 그렇죠. 학생들도 잡는다고. 그래가지고 유인물 같은 거 하나 나온다든가 하면 잡아가고 그랬어요. 그런 시델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공안통치에 악용하고 있다. 칼부림 사건을.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국민들한테 불행이 닥치면 오히려 박수치면서 좋아하는. 그렇죠. 어떻게 드디어 건수 생겼다. 이걸 어떻게 한 번 이용해보자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걸 당연히 경찰력 을 동원한다고 해서 이런 사건들이 줄어들 수가 없죠. 무서워할 수는 있잖아요. 보니까 가짜 예고 글 올린 사람들이 다 잡혀갔더라고요. 다 발각이 되긴 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더 올렸다라는 서류는 없었잖아요. 가짜 예고할 사람들은 진짜로 할 사람들은 별로 없거든요. 진짜 할 사람과 가짜 할 사람의 심리는 다른가요? 다르죠. 어떻게 다르죠? 진짜 할 사람은 잘 안 올려요. 그런 거에요. 직접 하죠. 어차피 경찰차도 안 무서워하고? 진짜 할 사람은 자자 죽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미국에 저는 이 사건을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한국판 총기 난사 사건이다. 총이 없었을 뿐이지 총이 썼으면 총으로 갈격했죠. 그래서 한국에도 드디어 총기 난사 사건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총기 난사범들이 남들 총으로 싸우시키고 자기는 살 거라고 생각합니까? 자기도 총 맞아 죽거나 스스로 총 사서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하나라도 더 죽이고 죽겠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표현도 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처벌이 무섭다고 그걸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처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으면 미국이 벌써 해결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계속 처벌을 강화해 왔습니다. 총기 사건에 대해서 살인에 대해서. 그렇다고 총기 난사 범위는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거 총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마치 어떤 거랑 비슷하냐 하면 너 우울증 걸려서 자살하면 총으로 쏴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장애라든가 총기 난사 사건은 사실 근원이 똑같거든요. 그게 자기를 향해서 스스로 자살을 하느냐 아니면 사회를 향해서 반사회적인 어떤 일탈 행위로 폭발하느냐에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항상 보면 자살률이랑 강력범죄율 같은 게 동반으로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자기 자신으로 공격하는 형태로 드러난 사람이 있고 그쵸. 분노가 자기를 향하느냐 밖을 향하느냐. 그리고 타인한테 하느냐. 그 밖으로 향할 때도 그것이 건강한 방식이냐 아니면 반사회적인 방식이냐 이런 데서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근원이 똑같기 때문에 가치에 오르락내리락한다는 거예요. 비례하면서. 그렇다면 우울증을 협박한다고 지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너 우울하면 감옥에 쳐놓겠어. 우울하지 말아야 돼. 우울하지 말아야 돼. 그게 되게 안 되잖아요. 똑같이 이런 사람들 거의 극단에 몰려서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인간증후 범죄거든요 이거는. 인간증후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처벌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조심할 것 같냐고요. 그게 될 리가 없죠. 그래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인데 어쨌든 이번 사건은 앞으로 한국에서도 이런 사건이 빈발할 것임을 예고하는 하나의 징조라고 저는 생각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20년 미국 질병관리센터 보고서가 있거든요. 2022년 거. 2020년에 미국에서 총기 관련 사고를 사망한 사람이 4만 4천명 가까이 됩니다. 엄청난 숫자죠. 4만 4천명. 한 해. 그중에서 자살이 절반 정도고 총기를 이용한 살인사건이 거의 19,350건이니까 2만 건이 가까워요. 총기 살인이. 그래서 이게 2019년에 대비해서 1년 전에 대비해서 34.6%가 증가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엄청난 증가세네요. 올해는 최고치를 거의 돌파했다고 그래요. 또 사마귀에. 총기 살인이.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억제가. 왜 억제가 안 되겠습니까. 미국에서도 이거를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고 하면 미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전혀 손해되지 않고 사회의 부조리 이런 것들은 전혀 해결하지 않고 처벌만 강화해 왔기 때문에 전혀 효과가 없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런 사건이 재발되는 걸 막고 싶으면 근본적인 사회개혁을 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네. 저는 그 개혁령 내리는 연습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군대 말씀 예전에도 하셨지만 군대를 우리가 동원을 못하니까 경찰력을 동원해서 국민들을 진압하는 이런 훈련들을 좀 하는 게 아닌가 그러지 않고서는 너무 무식한 판단이잖아요. 맞아요. 칼부리는 막을 입고 장갑차를 동원하는 건데 상식 밖의 일이잖아요. 국민들도 그거를 완전히 느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경험이 있다 보니까 어떤 낌새가 잡히면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걸 딱딱 국민들이 깨닫고 있는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명분이 좀 딸리죠. 칼부림만으로 개혁령을 선포하는 건. 그렇죠. 그래서 오늘 8.15 연설이 어떻게 나온 거 아니겠어요 공산당이 나라를 어떻게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걸 명분 삼지 않으면 개혁령 내리기 힘들거든요. 네. 그렇죠. 무작위로 잡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 얘기를 좀 뒤에서 하고요. 자 그다음은 검찰이 조민 씨를 결국 기소를 했는데요. 정영심 교수가 표창장 하나로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모 혐의로 그 딸 조민 씨까지 기소한 겁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사안이 다 끝난 거잖아요. 이미 처벌도 당연히 과잉 처벌이지만 어쨌든 이제 끝난 건데 굳이 굳이 조민 씨까지 기소하는 이유 이 사람의 인생까지 박살을 내고 싶어하는 이 검찰의 이유를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왜 이러납니까 조민 씨를 너무 싫어하는 건가요 본보기를 보이는 거죠. 이미 본보기를 많이 보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끝까지 괴롭히는가 우리가 댐비면 거기에 대한 본보기를 철저히 보이는 건데 사실 조국이나 정경심 씨가 이런 타답을 했을 때 굴복하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협조하고 그랬으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그런데 꼿꼿하잖아요. 말 안 듣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흘렸던 것 같아요. 옛날에도. 부모들 하는 거 봐서 조민 씨에 대한 처벌 수의를 결정한다는 또 그런 협박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굴하지 않자 자식까지 치는 이런 이제 자기가 말한 걸 어쨌든 실천하는 건데요. 검찰이 우리한테 덤빌이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본보기를 철저히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악착같이 사람들을 괴롭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조국 전 장관 또는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상징적인 인물이거든요. 조국 전 장관은 검찰개혁 상징으로 부상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어 있고 이재명 대표는 그야말로 개혁의 아이콘이죠. 게다가 차기 대권주자 그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밟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아니. 그런데 그게 밟는 4년 전 얘기잖아요. 검찰개혁 얘기도. 그런데 밟는다고 해서 가족까지 이렇게 밀어붙이면 오히려 반발심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 판단은 검찰은 못하는 건가요? 누가 반발한다는 거죠? 조국이.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 아니. 내가 어느 정도 법정 싸움으로 정리를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조국 전 장관의 스타일은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법적으로 반드시 이게 무죄를 받겠다. 이런 걸로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딸을 또 치면 이거야말로 대선으로 밀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들은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치면 더 싸운다고 보지 않고 굴복한다고 봐요. 여태까지 그렇게 계속 소사를 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네. 그러네요. 지금까지 있었던 사람들. 네. 지금 딱 두 명만 지금 버티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들이 그런 인간들이잖아요. 주변 다 털고 그러면 굴복할 놈들이거든요. 바로 백기 들고. 그러니까 끝까지 저항한 사람 본 적이 별로 없죠. 그래서 끝까지 밀어붙여서 치면 백기 들고 항복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개인적인 반감을 가지는 건 신경 안 쓸 겁니다. 힘은 우리한테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왜 무서워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조국 전 장관이 여전히 정치적으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검찰도 판단을 하고 있겠네요. 약간은 그렇게 볼 거고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열등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약간 복수군요 지금 계속. 개인적으로 볼 땐 열등감 같은 게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표라든가 민주화 진영에 있는 사람들 상당수에게 열등감이 있다고 봐요. 한동훈도 조국 전 장관한테 열등감이 클 것 같은데요. 크겠죠. 자기가 제일 싫어하고 안 맞는 스타일일 것 같거든요. 맞아요. 논리정연하고 차분하고 머리도 머리숱도 많아요. 머리숱도 많고 안 꾸며도 잘생겼고 그런 것들 가족도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아주 우월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낄 수 있겠네요. 하여튼 너무 국민들이 진짜 너무 속상해했습니다. 의사 면허도 다 반납하고 입학도 취소당하고 다 알겠다고 그냥 자기 그렇게 살겠다고 한 사람은 굳이 기소를 시켜가지고 진짜 집요하고 치료라는 인간들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윤석열 퇴진 촛불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한국사회에서도 찾을 수 없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는 국민들인데요. 놀라운 광경도 많이 목격된다고 해요.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깨어있는 촛불 국민들이 촛불 행동 조직을 만들고 단단하게 결집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촛불 인원이 최근에 좀 줄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언제까지 촛불을 들어야 되는 거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내년 총선에서 탄핵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여전히 국힘당을 청산할 때까지는 미워도 민주당을 밀어줘야 한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최근 민주당 혁신위에서 내놓은 혁신안에 대한 기대도 있는 상황입니다. 되게 묵적하네요 진짜. 국민들이 직접 촛불 전략을 고민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지금.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장기 집권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언론 장악을 위해서 이동관을 전진 배치시키고 선관위를 윤석열 지인으로 장악하고 있고 최근 국정원 댓글 공작을 벌인 원세훈 8.15 특사로 가석방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촛불이 어떤 신지를 가지고 헤쳐나가야 될지 그 방향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한 걸 다시 한 번 반복하면 국민들 중에 일부는 거의 광적으로 국짐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상당수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은 지지가 없어요. 지지 정당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 30% 나오더라고요. 네. 거기서 더 늘어났다 줄었다 하죠. 이 사람들이 합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반윤석열 투쟁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 뭐 멍청이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안다고 봐요. 심지어 국짐당 지지자들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네.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자기들 공격하니까 지금. 그래서 알고 있을 텐데 윤석열 정권이 문제가 있다. 끌어내려야 된다에 대해서도 대체로 저는 공감대가 이미 폭넓게 형성돼 있다고 보거든요. 네. 적어도 7 80% 이상.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희망 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끌어내릴 수 있을지. 또 끌어내리고 나면 어떤 세상을 만들면 우리가 좀 잘 살 수 있을지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희망이 별로 없다 보니까 예전에 또 쓰라린 경험도 있었죠. 촛불로 끌어내렸더니 별로 바뀌는 것 없이 이 모양이 꼴이 나고 윤석열을 탄생시켰다 이런 데 대한 분노도 엄청 강하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하나같이 힘을 합쳐서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싸움을 하고 싶은데 흥이 잘 안 난다 그럴까요 희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은 어차피 이제 원래 희망이 제기될 때 움직이거든요. 된다 싶을 때. 그런 거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사막에서 막 걸어가다가 지체면 쓰러져서 아 나 진짜 죽을래 너 이상 할 힘이 없어 이럴 때 저기 오아시스 있어 그럼 막 뛰어져서 일어나서 뛰잖아요 막. 갑자기 힘이 막 팍 찢었잖아요. 희망이에요. 희망. 희망의 힘이거든요. 탄부 탕광에 매몰됐던 광부들 얘기를 그린 것도 아내가 이제 엉망진창이고 다 이제 절망하고 있다가 밖에서 구조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됐나 봐요. 소리를 통해서 알려줘서. 그러니까 난리가 났던 거예요. 사람들이 희망이 차서 질서정연해지고 사이가 좋아지고. 우리 주의가 갑자기 잘 버텨서 무사히 나오는 그런 영화라도 아마 어디서 만든 것 같은데요. 그것의 결정적인 계기는 결국 희망이에요. 매몰 사고 때도 갇혀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은 사실 희망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잃은 것은 뭐냐.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는 인계점을 돌파했지만 그 희망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희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걸 주려면 일단 반윤석열 전선에 다 결집해야 되겠죠. 총결집을 하는 게 중요하고. 또 그런 결집만 하는 데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집된 예를 들면 반윤석열 퇴진본부든 뭐든 간에 이름을 어떻게 붙이든 간에 그런 전선체에서 국민들한테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끌어내리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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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을 하겠다 우리가. 시급하게 당면해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세상을 만들겠다. 이걸 국민들한테 계속 알리고 설득하고 합의를 보고 그 전선에서 목표로 같이 제기하고 이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이번에 한번 해보자 그럼. 저거를 하면 되겠구나. 앞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이 앞으로 있어야 된다. 한국 사회에. 민주당이 혼자서 뭐 개혁 좀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도움은 되겠지만 그것만으로 지금 상황을 바꾸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민주당을 희망으로 생각하시잖아요. 네. 국민들을 청산할 때까지는 민주당이 일단 다수당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소수정당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 총선 때도 탄핵 의석을 밀어줘야 된다. 200석.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도 안 하는데 뭔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엄청 당 내부가 치열하거든요. 너무 와닿는데. 그런데 지금도 안 하는데 그 말투가. 그게 당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도 안 싸웠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어쨌든 그래도 민주당을 고쳐서 데리고 가야 된다. 여전히 그걸 유일한 방법처럼 생각하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다음 청소에서 민주당이 압승했다고 쳐요. 그런데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수박들이 대거 공천된 상태에서 다수당이 됐다고 치죠. 다 하기 싫을 것 같아. 저는 그러면요. 안 하는 걸 넘어서서 정기개판이 있을 거라고 거의 확신해요. 정기개판? 네. 아 내각제로요? 윤석열 정권이 빼갈 거라는 거예요. 윤석열 정권의 1차 목표는 총선에서 자기들이 이기는 거겠죠. 그게 안 될 때도 생각하겠죠. 안 됐을 때에는 수박들을 최대한 케비넷으로 협박하든 당근으로 끌어들이든 끌고 갈 거라고요. 그런데 수박들은 거기에 끌려갈 사람들이 맞거든요. 충분히 끌려갈 사람들이에요. 기득권 세력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국 사회를 영구적으로 기득권 세력이 지배하는 데 동참하는 것이 그들의 이해한 게 맞아요. 개혁이 아니에요. 따라서 저는 정기개편 시도가 성공할 거라고 봐요. 민주당이 완전 개혁적인 인사들로 공천을 해서 한국을 탈퇴하자는 한 정기개편 시도는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 때 아주당 밀어줘봤자 여수야들이 다시 바뀌는 거죠. 뒤집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수박들이 당선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니까요. 그렇죠. 다음 총선은.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개혁적인 인사들 전진배치를 시켜야 되는데 들어보니까 당내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별로 없어요. 인물풀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다른 진보장당이랑 연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거기는 인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싫지. 수박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민주당이 싫어해.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신당 창당 흐름들도 계속 생기고. 네. 막 다 눈치를 보고 있단 말이죠. 하나 그러니까 확고한 방법은 정말 국민들이 모여서 흩어지지 않고 촛불에 계속 확장시키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 당에 막 다 들어가서 그걸 바꾸자. 어떤 분들도 그런 얘기도 하신다면 있죠. 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당 압박 투쟁을 해야 된다.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그걸로 해서 민주당이 개혁된다고 이 구조가 깨지는 게 아니죠.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혁신안이 이번에 관찰돼서 예를 들어 공천을 아주 잘했다라고 하면 지금보다는 낫겠지만 인물 없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음 총선 때 민주당 앞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정당이냐와 상관없이 개혁적인 인물들이 많이 당선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정권이 정기 개편 지도하면 이쪽도 해야죠. 민주당 깨버린다든가 분할해버리면 민주당 내에 남은 개혁적 인사들이 새로 탄생한 진보정당이나 시민정당과 합쳐서 다섯 정당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걸 대비해서라도 최대한 국민들은 저는 총선에서 개혁적 인물을 뽑아줘야 된다. 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혁적 인물을 알아보는 방법은 뭔가요? 그러니까요. 공익추구형 정치인을 알아보는 방법. 그 사람 행적을 봐야죠. 살아온 사람? 네. 살아온 행적을 봐야죠. 일단 잘 모르면. 잘 살았지만 배신하는 놈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쭉 지조를 지키고 잘 싸우면서 손해를 감수하면서 정치의 길을 걸어왔는지. 손해를 감수하면서 열심히. 잘 되는 길을 건 사람 많아요. 그렇죠. 꽃길을 걸는 게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할 일을 하면서 걸어온 사람들. 그다음에 그 사람 비전을 봐야 되겠죠. 뭘 얘기하는지. 뭘 하자고 하는지. 그런데 비전은 다 똑같아요. 기본소득 얘기해요 다? 기본소득 얘기하는 분위기면 또 다 할 겁니다. 총선 되면 다 기본소득 걸 거야. 제 세금을 확신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정책으로 가려볼 수가 없어요. 이런 분위기. 그런 행적을 봐야죠. 행적을 보는 방법밖에 없군요. 저는 제안 드리는 건 촛불에 나온 사람. 촛불에 나온 사람의 일과. 나온 날짜가 중요해요. 나온 날짜. 초창기에 나왔느냐 후반기에 나왔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후반기에 나온 사람들은 수박의 가능성이 있어요. 여전히 여지가 있습니다.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개혁적으로 인정은 해줄 수 있는데 다 나올 때 나오는 사람도 있죠. 기한을 알려주세요. 기한이요? 어떤 기한을? 기한을 이제 백만 촛불이 시작됐을 때 나오는 사람들은 안 치는 거예요. 백만 촛불 전? 전에 나오신 분들. 그리고 발언한 사람들 말고 참가한 사람들 기준으로. 혼자 나와서 참가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예를 들어 김용미 의원. 김미양 의원. 이런 분들은 연설 없어도 그냥 참여하세요. 어제도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소소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면 너무 소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안에서 개혁적인 사람을 찾는 것보다 촛불을 꾸준히 나오신 분들이 정치로 가는 게 제일 빠른 길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 데서 발굴이 막 돼야 되는 거죠. 좋은 분들이. 그래서 저는 정당들도 진보를 지향하는 정당들도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민주당이 꼭 필요하다. 진보정당의 역할이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총선까지 6개월 남았는데 혼잡해질 거 아니에요. 지금. 한두 달 안에 이제 혼잡해지기 시작할 건데 국민들이 판단을 정말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다들 기대를 총선으로 보고 있거든요. 총선만 끝나면. 총선 때 우리가 국민들이 국회의원 대 200명 뽑으면 윤석열 탄핵시킬 수도 있다. 이걸 마지막 또 희망으로 생각하세요. 총선을 마지막 희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만약에 정기개편 해도 실패하면요. 공안통치로 갈 거예요. 국회의산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빌렸다. 이제 국민들이 우리를 싫어하는 것을 표로 보여줬다 그래서 아유 잘못했어요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맞아요. 이 사람들 자기 정권 재창출 못하면 다 감옥 가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한다 그것은. 지들이 지금 막 하는 짓을 보세요. 자기들이 정권 잃을 거 예상합니까 안 하고 있거든요. 뒤가 없이 싸우잖아요. 얘네들은 자기들이 영구지권 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든 갑니다. 무슨 시설에다 갈 거예요. 선생님이 초반에 대선 딱 끝나고 나서 지지율 상관없이 그냥 폭주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들 안 믿었거든요. 아유 폭주 어느 정도 지난달까지도 어느 정도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전히. 근데 잼버리를 좀 보면서 아 어느 정도는 없는 거구나. 그냥 끝까지 갈 놈들이고 그럼 우리도 그런 사생결단의 자세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다. 이걸 뭐 타협해서 서로 막 설득해서 안 돼요. 국민의힘이면 윤석열 좀 좋아지고 이런 거 막 안 되는 거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불가능한 집단입니다. 협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쳐내야 됩니다. 지금. 전선에서 국민의힘이 싸울 사람들이 국회로 가야 국회가 역할을 하는 거지 아니면 국회도 해산당할 겁니다. 이게 또 예언방송이 되는 거죠. 국회 해산됐을 때. 아니 지금 경찰 장갑차 동원한다든가 공산주의 공산당 발언 자꾸 던지는 거 이유가 다 있어요.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다 잡겠다는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이걸로 몰고 가겠다는 거야. 안 되면. 광복절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어서 얘기하면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기치고 있고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과 인권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 이걸 두르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반윤석열 세력을 공산주의 세력으로 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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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이 찍겠다. 이미 포석 다 깔았어요. 깔고 있습니다. 이제 때만 열리면 할 거란 말이죠. 이 얘기를 왜 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윤석열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야. 다 아는 사실이고 냉동인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왜 윤석열이 자꾸 이 얘기를 꺼내냐 이런 얘기를. 밑밥을 계속 까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왜 815 경축사 같이 중요한 자리에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심각한 얘기를 하느냐. 뭔가 의도가 있어요. 밑밥 까는 거예요. 밑밥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계속 깔다가 이걸 빌미로 대대적인 공안정국을 조성하려고 할 수 있다. 박정희도 그렇게 밑밥 깔다가 결국엔 후세타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명분은 그거였어요. 그렇죠. 좌파 세력. 좌경 세력 척결. 항상 얘네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뭐 저는 윤석열 스타일이면 충분히 그런 짓을 하고도 남을 사람이고 또 그런 집단이라고 봅니다. 말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산당은요. 중국에 있거든요. 일단. 그럼 중국에 있는 공산당을 때려잡아야 돼요. 윤석열을. 북쪽은 공산당이 아니에요. 노동당이에요. 맞네요. 거기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니라고 그래요. 스스로도. 노동당의 이름도 공산당은 중국하고 일본에 있어요. 윤석열이 타둬야 될 대상은 중국이나 일본에 있는 거예요. 김용호가 얘기했잖아요. 시진핑을 제거해야 된다고. 김용호 통일부 장관이.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중국은 진짜 제거해야 될 대상. 그렇지 않으면 한미일 삼각 동맹도 이렇게까지 가져갈 이유가 없잖아요. 중국을 적으로 돌리고. 모든 게 다 한 큐에 그냥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혁령을 준비하셔야 되는 시대가 왔다.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 더 강하게 우리 국민들이 뭉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인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다. 이제 마지막 편입니다. 오랫동안. 6편인가 7편에 걸쳐서 한 것 같아요. 내용을. 마지막 편입니다. 지난주 도덕성에 대한 공감이 엄청 높았는데요. 오늘은 낙천성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역사 기록이나 외국에서 말하기를 한국인은 낙천적이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었다던데요. 이 이야기들의 사례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사 기록에 보면 뭐 다들 예전에도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음주과물을 즐겼다? 이것도 낙천성과 관련이 있는 거고요. 음주과물은 우리나라만 즐기나요? 워낙 즐기니까. 워낙 즐기긴 한 것 같아요. 이게 차이가 나니까 외국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좋아하긴 한데 너는 좀 너무 좋아하더라. 그러니까 뭐 3박 4일간 음주과물을 즐겼다든가.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 신라의 어떤 축제는 한 달을 이상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하여튼 그게 대단했으니까 외국 사람들이 볼 때. 그렇죠. 농몽기 끝나면 한 번 일주일에 이제 다 마요의 잔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게 오죽했으면 이런 음주과무에 대한 기록이 해석이 있겠냐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1900년대 초반 한국에서 근무했던 러치아 외교관이 있습니다. 미하일 이름이 알렉사드로포비치 알렉사드로비치 포지요. 이름도 엄청 길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러시아. 러시아. 한국인들은 완벽하게 몰락하였을 경우에도 희망을 가지면서 불행을 굳건하게 견뎌낸다.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굉장히 낙천적인 민족이라는 얘기죠. 또 여자 언더우드 있어요. 여성 언더우드라고. 1904년에 상투의 나라라고 우리 조선에 대해서 이렇게 기행 비슷하게 여기 살았던 분이니까. 그 글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일랜드 사람들과 조선 사람들이 비슷하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낙천적이다. 태평스럽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감정적이고 인정만큼 친절하고 너그럽다는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낙천적이고 태평스럽다. 1904년에. 1904년에 출간된 책에서. 그리고 이런 얘기는 한국의 우호적인 사람들만이 아니라 한국을 미워했던 반한적인 일본인들도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다카시 도로 같은 아주 나쁜 놈이거든요. 반한적인 일본인인데 낙천성이 한국인의 민족성 중 하나라고 제가 기억했습니다. 되게 싫었나 보다. 그 부분이 되게 싫었나 봐. 그리고 김재은 씨라고 한국인 학자인데요. 20세기 초반부터 후반까지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인의 이제 기질 이걸 연구한 논문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낙천성이 포함돼요. 외국인들이 그걸 꼽았다는 거죠. 낙천성은. 또 민족계조론 주장했던 이광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한국인이 낙천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최근에는 뭐 공연 같은 거 하려고 한국에 오는 외국 연주자들 있잖아요. 클래식적이든 어떤 팝이든 간에. 이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낙천적이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진짜요? 아니 공연 왔다가 어떻게 그걸 알아요? 아니 뭐 공연을 보든 사석에서 만나든 거리에서 보든. 대화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과정에서 평가 중에 낙천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오 진짜 신기하네. 많이 해요.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에서 외교관으로 구매했던 일본인 미치가미 히라시라는 사람도 한국인은 밝고 역동적이다. 이렇게 낙천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지는 평가. 그리고 자타공인 평가. 신기하네요. 왜냐하면 우리는 평소 생활에서 낙천성을 느끼지는 않잖아요. 서로. 그게 굉장히 낙천적이구나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외국인이 봤을 때 한국인이라는 집단을 통째로 보면 낙천성을 발견한다는 거잖아요. 개별로 발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별로는 그렇지만 어쨌든 집단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신기하네요. 일본인 기록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한국인을 징용당해서 젊은이들 끌려왔는데 거기서 놀더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그렇죠. 노래는 해야죠. 거기서도 히히닥버리고 놀고 농담 도 하고. 그렇죠. 징용당해와서. 예전에 되게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요. 양키들은 모른다라는 민중 가요가 있는데 그게 이제 미국이 주한민국과 싸울 때 왜 우리가 추쟁하는 전선에서 노래하고 춤추는지 너네는 모를 거다. 이런 아주 명운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되게 그때도 그 노래를 부를 때 자부심 막 넘치더라고요. 그 문구가. 그게 우리한테 왜 그렇게 자부심이 넘쳤을까요? 뭔가 도덕적으로 우리가 우월한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렇죠. 우리 폭력 집단들은 맨날 너네는 각박하고. 각박하고. 근데 우린 웃으면서 싸워. 왜냐하면 이길 거니까. 그런 승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길 것도 그렇고 정의롭잖아요. 나쁜 짓 하면서도 그게 못하죠. 그게 자부심이군요. 네. 도둑질하면서 노래 부르진 못하잖아요. 아무리 낯잔적이어서. 네. 옳은 일을 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러네. 그런 영향도 있겠습니다. 하늘이 문으로도 소설할 구멍이 있다. 네. 이것도 우리나라에 유명한 속담이죠. 그렇죠. 늘 위기가 찾아오면 찾는 속담 아닙니까? 그 대신 하늘에 구멍은 어딨냐면서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요즘에는 대부분 그런 거 말잖아. 이제 옛날에는 애들 낳을 때 그랬잖아요. 자기 밥그릇 다 갖고 태어난다. 얼마 낙천적이어서. 그렇지. 그렇지. 그런 얘기도. 어차피 다 먹고 산다고. 어. 걱정 없어. 사람이 다 살게 돼 있지. 죽게 돼 있냐. 요즘엔 좀 죽었지. 그 얘기가. 이 얘기가 태평스럽다. 이거랑도 연결이 되네요. 그렇죠. 짚신도 짝이 있다. 그런 느낌으로 또. 그것도 굉장히 낙천적이네. 짚신도 짝이 있다. 그러네. 그 속담이 진짜 낙천적이래 생각해 보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공감됩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낙천성의 상징이 풍자화해야 이거잖아요. 네네. 이건 유명한. 이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예요. 유명하죠. 유명하죠. 언어유인이나 뭐 이런 거에서는 농구를 압도적입니다. 네. 욕도 세상에 제일 많아요. 일성열차. 대백과사전 있어요. 욕백과사전. 욕은 지역 만들면 다 욕이 좀 스토리텔링도 있고 나름 욕이. 다른 나라들은 욕이 되게 빈곤해요. 별로 없어요. 맞아요. 일본은 빠가 정도가 제일 많고. 칙쇼 뭐 이런 거. 몇 개 없어요. 한 세 개 정도 있습니다. 일본에 비하면 한국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풍부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칙쇼 뭐 예를 들면 버큐 이렇게 하면 뭔가 잘 당기지 않잖아요. 그 용어에. 섬세한 심리가. 그러니까 감정이 서로 다 다른데 이건 이 단어로 표현할 수 없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지어냈던 거죠. 그리고 미국이나. 하고 싶지. 막 지금. 아니. 아니. 이것도 되게 창의적이라서 믿을 수 있거든요. 유럽이나 일본 이런 애들은 수틀림은 칼질했단 말이에요. 서로. 그러니까 욕이 많이 발전할 이유 없어요. 그렇구나. 주먹이나 칼로 해결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대화로 욕을 하는 거야. 이 자식들 쫙 이렇게. 그런데 한국은 주먹질 안 하잖아요. 그때 얘기했듯이. 우리는 이런 거죠. 나 말리지 마 말리지 마 하는데 계속 말려줬으면 하는 마음. 도덕적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먹질 안 하는데 화는 나. 갈등이 생길 때. 그 다채로운 마음을. 표현을 해서 말로 짓눌러야 되는 거죠? 짓눌러는 자기 해소. 아, 그게 해소예요? 감정도 해소하고. 상대방한테 자기 마음도 편하고 말싸움도 하고 재미도 보고 웃기도 하고 이러면서 욕이 발달한 거예요. 폭력을 덜 썼기 때문에. 폭력을 많이 쓰면 오히려 욕이 발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겠지. 이걸로 한번 나중에 세계의 욕을 한번 연구를 좀 해봐야겠어요. 언어가 발달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감정적인 거나 자기 생각이나 느낌 같은 것들을 언어화하는 것은 되게 고기능이기 때문에 욕이 발달한 것은. 풍자와 해악의 핵심은 웃음이에요. 웃으면서 조롱하고 웃으면서 폭로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머랑 비슷한 상징이 있는 건데 사람들이 화가 나고 짜증나고 막 그럴 때 그것을 이렇게 웃으면서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말 그대로 짜증을 팍팍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웃으면서 유머로 푸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낙천적인 사람들이죠. 대체로. 화에 짓눌리지 않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좋더라고요. 같이 있으면. 그러니까 지배층이 막 좋다라고 그런 건 있었으니까 옛날부터.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때 막 울고 화나고 짜증나고 안 되면 칼 들고 가서 죽이고 이러는 거였다면 한국 사람도 웃으면서 조롱하는 거죠. 그런데 그 웃을 수 있다는 건 여유가 있다는 거고 그만큼 낙천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앞에서 쭉 얘기했던 한국인 민초들의 힘. 힘이 제일 센 나라였다. 세계적으로 볼 때.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자신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여유 있게 웃으면서 조롱하고 그랬겠죠. 음주가문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흥이 나니까. 그걸 하면 흥이 나니까? 아니. 흥이 나니까 하는 거예요. 흥이 나니까 음주가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흥이 언제 나냐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됐을 때. 우리가 됐다는 느낌이 나면 흥이 나요 한국 사람들은 그때. 그래서 그때 이제 무화지경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제 음주가문을 따라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게 또 있어줘야 시너지가 나니까. 그렇죠. 그렇게 감정이 고향된 거를 단순한 언어로 표현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노래고 춤이거든요. 인류 역사에서 보면. 이거 이제 자연히 이제 음주가문으로 가는 거죠. 거기에 술 한 잔 들어가면 더 좋으니까. 촛불에 가면요. 이렇게 앞에서 노래를 하잖아요. 그럼 꼭 자리에서 일어나서 춤을 추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춤 사위가 굉장히 애사롭지가 않아요. 다들. 자기만의 어떤 그 쪼가 있어요. 그런데 수천 명이 모인 장소에서 혼자 일어나서 춤추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개의치 않아요. 개의치 않죠. 그 사람이 일어나는 순간 저절로 사람들이 따라서 또 일어나서 또 같이 춤을 추기 시작해. 이게 정말 독특한 환경의 그 모양 아니죠? 우리화 됐을 때 나타난 현상이죠. 흥이 나면서. 그 옛날에 고속버스 관광버스 춤 유명했거든요. 한국이. 아줌마들이 관광버스가 처음에 출발하는 순간부터 이런 춤을 추기 시작해서 돌아올 때까지 춰요. 맞아요. 버스가 어떻게 굴러가는 게 신기할 정도로. 그게 법적으로 금지될 정도면 기록을 가다가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게. 자녀에서 일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입석금지로. 우리가 하도 춤을 춰서 그런 거잖아요. 버스에서. 거의 그 광란의 버스가 돼버려 버려 버려. 그거 하러 여행 가는 거잖아요. 네. 여행에 관심 없어요. 버스에서 그거 하려고 아줌마들이 갔단 말이야. 맞죠. 그리고 관광지에서 춤판 항상 벌어졌고. 그런데 금지시켰던 말이에요. 정부에서 자꾸. 너무 한국 사람들이 춤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노래하고. 그래서 한국은 많이 죽었는데. 북한이 어떻게. 북쪽에 가면 지금 그대로 해요. 네. 북한이 가면은 진짜 돗자리 깔아놓고. 춤추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냥. 어디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도 그랬어요. 예전에 그랬죠. 금지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노래방에 숨어서 하잖아요. 좀 쪼개져서. 그런데 옛날에 한국도 그랬어요. 금지되기 전까지는. 버스만 타면 난리를 쳤죠. 그렇죠. 그렇죠. 또 생각해보니까 음주가모가 꼭 막 이렇게 놀고 막 이럴 때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도 그럴 줄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선 재지내고 뭐 이런. 장면식 같은데. 어. 그리고 우리 춤 한국무용 같은 거 보면 되게 슬픈 장면도 춤으로 승화시키는 것도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춤이 꼭 즐거움 많이 들어도 그런 슬픈 감정도 되게 춤으로 이렇게 승화시키는 장면들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감정이 고향되면 그 일상적인 언어로 안 되고 춤이나 노래나 이런 거로 나가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비탄만 있느냐 아니면 흥겹냐 이런 거 관련이 있는데 보통 한국인의 음주가 하면 비탄은 아니고 약간 이제 광란의 분위기가 있어서 그렇지 흥이 나서 신이 나서 노는 그래서 신난다 이런 편을 쓰고. 그렇죠. 그렇죠. 신이 이제 신들렸다 할 때 신자인데. 네. 신이 들어온 것처럼 빙이 된 것처럼 신난다 이런 거예요? 네. 맞아요.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 아닌데 신난다. 신난다. 일상적이네요. 그냥. 동석적인 언어가 됐는데 어쨌든 신난다가 신들렸다. 뭐 신이 내렸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흥이 겨워서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데 노래방 문화도 되게 신기하게 이제 원래 일본 가라오케 문화잖아요. 그게 이제 한국으로 들어온 건데 일본 같은 이제 술 먹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데 우리는 거의 가족 노래방이잖아요. 맞아요. 친구들끼리 가서. 명절에도 노래방 가야 되고. 그리고 노래방이 처음에 생겼을 때 다 어색해했단 말이에요. 다 기억나세요? 네. 뭔가 어느 방에 들어가서 노래를 하라니까 그게 되게 누구랑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그게 어색했었는데 확 불이 붙으면서 지금은 뭐 1인 노래방도 생겼죠. 네. 노래 미친 사람들이라고 봐야 돼요. 진짜 노래 못 부르면 미친 사람들. 노래 진짜 시골만 가면 다 노래를 너무 잘하셔 그렇죠. 그렇죠. 네. 잘해요. 네. 몸이 아예 배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모이면 술 한잔 들어가면 바로 노래 나오고 노래 나오다가 흥의 경우는 일어나 춤추고 그게. 노래 못 하면 그 자리에서 빠져야 돼요. 얼마나 도박받는지 모르겠어요 . 보편적 정서 문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노래를 또 부를 때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노래를 잘하는 걸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문을 떼지만 어차피 다 같이 부를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누가 흥을 높여줘라 이거지. 네. 막 장기 공연 보듯이 이런 거 아니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만 해도 자기가 노래 부를 때 따라 부르면 싫어하거든요. 왜 방해해 그렇죠. 그런데 한국 사람 좋아해요. 좋아하죠. 자기가 노래 부를 때 따라 부르면 자기가 좋은 노래 선택했다고 생각해서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끝날 때는 꼭 합창 같이 하고 그래요 그렇죠.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로 혼자 발라드 만약에 선곡했다 그러면 걔는 이제 노래방을 같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눈치가 없고. 그래서 메들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하노. 떼창하기 위한 메들리. 우리 약간 노래 미친 사람들 진짜. 네. 그러면 왜 이렇게 한국인은 낙천적인 거예요 낙천적은 우리 문화가 우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은 낙천적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낙천성의 특징이 핵심이 뭐냐 하면요. 그냥 항상 즐겁게 생활하면서 저절로 좋은 미래가 올 거라고 기대하는 막연한 낙관이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아유 윤석열 어차피 죽겠지. 뭐 때가 되면 죽겠지. 지금 배 나온 거 보니까 죽을 거 같아. 아무것도 안 해. 그걸 기대하면서 집에서 맨날 즐겁게 사는 거야.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낙천성이 아니에요. 막연한 그냥 낙관인 거죠. 이제 낙천성의 핵심은 뭐냐 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실망이나 비관에 빠지지 않고 명랑하고 생기발랄하게 살면서 용기 내서 핵심이 이겁니다. 끝까지 싸우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싸우겠다는 의지가 동반될 때 그게 낙천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배 감히 나무에서 떨어질 때 기다려서 이렇게 누워서 가만히 벌리고 있는 건 낙천성이 아니고 발로 감나무를 차든가 아니면 기 올라가면서 즐거워하는 게 낙천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실천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노력하고 실천하면 좋은 미래가 올 것이다. 미래가 더 좋은 미래가 더 빨리 올 것이다. 라고 기대할 때 낙천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조건에 생길까 혼자 살아가는 사람한테 생기기 힘든 거죠. 그러네요. 혼자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게 무력하니까. 우리가 돼서 살아가는 집단이 생기기 쉬운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힘이 좋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세상을 바꿀 수도 있고 자연을 개조할 수도 있고 한국 사람들은 노동도 같이 했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노동가요가 나왔잖아요. 미녀가. 미녀도 흥겼거든요. 일할 때 우울하게 부르면서 일하겠어요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일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인간의 힘 특히 우리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낙천성인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낙천성의 기조에는 뭐가 깔려느냐 하면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신감. 자신감. 자기에 대한 믿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우리 생활을 해왔고 여러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돼서 세상에 어려움들 이겨나온 경험들이 있어요. 항상 헤쳐나왔고 외적도 막아 냈고 이런 데서 우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험난해도 우리가 힘을 합치면 못해낼 것이 없다는 이 잠재의식이 있죠. 그게 한국인의 낙천성의 저는 힘이라고 봐요. 그다음에 낙천성이 생기려면 세상을 안 좋은 곳으로 본다. 위험한 곳으로 본다 하면 낙천성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비관하겠죠. 인간을 불신하면 절대 낙천성이 생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람이 너무 싫어요. 사람을 안 믿어요. 사람은 다 악마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낙천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지옥처럼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우호적 감정이 있어야 낙천성이 생겨요. 아이 사람은 지금은 미친놈들 많지만 조금만 조건이 갖춰지면 인간은 훌륭한 존재야. 착하게 잘 살 거야. 이런 인간에 대한 믿음. 신뢰가 있어야 낙천성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국인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인간 중심성이 강한 민족이죠. 인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도 굉장히 좋게 봐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게 낙천성의 배경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믿음에도 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세상을 보는 태도 한국인이 인간을 믿고 살아가면서 세상도 아주 긍정적으로 본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믿는다. 특히 우리를 믿는다. 여기에서 낙천성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 다섯 가지 민족성을 보니까 다 연관이 되어 있네요. 우리주의로 인한 파생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어서 이게 더 가련되고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뿌리는 우리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성. 그게 모든 걸 낳는 어떤 뿌리라고 보시면 되죠. 네. 선생님이 이제 민족성을 연구한 이유가 이러한 민족성이 더욱 발현되는 사회가 한국인이 본성적으로 요구하는 바라는 사회고 그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글을 쓰셨다고 하는데 내용 중에 이제 한국인은 절대 이상 사회를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이 말은 뭔가요? 제가 이런 표현을 썼죠. 그래서 이상 사회에 대한 열망을 포기한 한국인은 이미 한국인이 아니다. 라는 말까지 했는데. 너무 단호하게 쓰셨다고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한국인 에 가지고 있는 다섯 가지 민족성이 결국 이상 사회에 대한 열망으로 수렴이 됩니다. 모여요. 한 곳으로. 이게 있어야 내가 자연스럽게 그게 이 다 같이 속성이 꽃을 피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지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그걸 원하니까. 그래서 하나씩 간단하게만 보면 한국인들 우리성 있잖아요. 네. 즉 우리가 돼서 살아갈 때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돼야죠. 그렇죠. 모두가 우리가 된 세상. 그게 이상 사회잖아요. 간단합니다 사실. 모두가 우리가 된 사회가 한국인이 꿈꾸는 이상 사회에요. 그러니까 우리성 때문에라도 이상 사회를 포기할 수 없겠죠. . 또 인간중심성을 보더라도 인간이 가장 귀중한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누가 주인 된 세상이 이상 사회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주인 된 세상. 사람이 주인 된 세상. 인간이 주인 된 세상. 한마디로 우리로 뭉쳐서 인간이 주인이 된 평등하고 화목한 사회가 이상 사회라고 생각했죠. 네. 그러니까 인간중심성 때문에라도 이상 사회에 대한 꿈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비중교성도 이상 사회에 대한 열망이 기여하는데 한국인은 이상 사회가 현세에서 실현된 모습 보고 싶어합니다. 네세에서는 관심 없어요 .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이게. 별 관심 없어요. 현세에 꼭 실현되어야 돼요. 그리고 현세에 실현할 수 있다고 믿어요. 현세에 안 되면 내 후대라도 해야 돼요. 그렇죠. 이런 거죠. 내 후대가 그 제일. 내 자손들이 이어서. 내가 죽어서는 상관없고. 지독하게 현실주의자. 현세주의자라고 하죠. 한국 사람들은. 신이 이상 사회를 선물해 줄 거란 기대를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런 점에서라도 이상 사회에 대한 포기가 없어요. 네. 나중에 신이 줄 거다 그러면 이제 그래 그러면 기다리지 뭐. 이런다든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건데 뭐 그렇게 했어. 이것도 없어요. 그냥 해지를 해서 반드시 해야 돼요. 자 그런 점에서도 이상 사회에 대한 지향이 높고 도덕성도 그렇습니다. 한국인이 바라는 이상 사회는 어떻게 보면 도덕성이 현지에서 보면 도덕적인 사람이 가장 높은 평가받고 도덕에 의해서 하나로 뭉치고 도덕에 의해서 굴러가는 사회잖아요. 그런 사회는 무슨 사회입니까. 우리 사회죠. 모두가 우리가 된 세상이죠. 그러니까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도 이상 사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가 된. 마지막으로 낙천성도 그렇죠. 미래를 낙관하는 사람들이고 이상 사회가 반드시 올 거라고 믿고 자기 힘으로 그 나를 앞당길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상 사회에 대한 열망을 포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합쳐 지면 결국 이상 사회에 대한 열망으로 귀결되는 거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그 옛날부터 이상 사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왔던 겁니다. 유난히. 홍익인가도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이상 사회에 대한 지향이라고 봐요. 그 다음부터 쭉 계속 나고 대동 세상까지 이어지잖아요. 늘 있죠. 정치인들도 늘 그 세상을 얘기를 하죠. 어떤 법적인 제도 이런 개선 이런 부분 말고 큰 틀을 던지는 사람 새로운 세상에 대한 어떤 상을 제시하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따르게 됐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정치가 좀 필요하겠죠.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가 함께 사람을 중심으로 도덕적으로 살면서 낙관적인 미래를 직접 만드는 그런 사회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런 한국인의 이상 사회 실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힘이 필요한지 마지막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재 한국인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긴 한데 그 이유는 신자유주의 사회가 한국인의 민족성과 상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정반대예요. 완전 정반대예요. 그래서 신자유주의 체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한국인의 민족성은 파괴되고 그로 인해 한국인들은 고통을 받게 되죠. 한국 사람들이 90년대 이후에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고 세계 최저의 출산율 정신건강이 엄청나게 악화되고 사회 병리 현상이 증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의 거의 모든 사회적인 악은 90년대 이후에 집중도력으로 높아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전에도 있긴 있었지만. 그 이유가 뭐냐. 신자유주의가 우리 민족성과 너무 안 맞아요. 너무 이걸 파괴합니다. 그럼 한국인들은 둘 중에 하나죠. 완전히 민족성을 상실하고 한국인이 아니게 되든가 아니면 인간성 자체를 상실해서 완전히 망가지든가. 그게 안 되는 거죠 우리.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에는 너무 강해요 사람들이. 민족성은 훨씬 강해요. 신자유주의가 못 이겨하면서. 네. 저는 깨고 일어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래왔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끊임없는 항쟁의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다. 정말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싸우고 버티고 몽고가 유일하게 지배를 못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세계 모든 곳을 점령했던 나라가 한국만큼은 점령이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자치를 허용하는 인정하는 이런 상황도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 지금의 이 시기도 저는 극복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문제는 지금 이러한 한국인의 잠재적인 열망. 힘을 끌어낼 수 있는 정치적인 지도 세력 또는 지도자가 좀 부재한 것이 있다. 네. 사실 한국인들은 그런 것 때문에 또 지도자에 대한 열망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전에는 미룩불이라고 있었 어요. 미룩불 사상. 우리나라 돌아다니다 보면 사방천지 미룩불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아요. 불상? 네. 미룩불. 그런데 미룩불이 불상 중 불교에 있는 뭐랄까요 불 중에서 어떤 걸 관장하는 불일까요. 미래불이에요. 미래불. 미래불. 그러니까 미래에 나타나서 인간을 구원하는 부처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도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도자 이것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심취한 게 언젠가는 미룩불이 와서 나타나서 이상사회를 건설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떤 그 꿀 빨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미룩이 나타나면 힘을 합쳐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출연에 대한. 중심이 딱 생기면. 열망이에요. 열망. 우리를 구원해 줄 미룩불의 출연 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용해 먹은 놈이 그 궁예인가 후고구려 생각했던 궁예 가 자기가 미룩불이라고 뻥쳤잖아요 . 관심법 쓰는. 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막 사람들이 모여들어 가지고 궁예 밑으로. 확 컸잖아 얘가.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얘가 한 시절을 풍미했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 미룩불이 등장하면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같이 싸우잖아. 그걸 봐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사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사상 지도자를 열망하는 것은 결국 앞길을 열어줄 수 있는 지도자. 내가 싸울 수 있게 해 주는 지도자를 필요로 했다는 것인데 그게 이욕 사신의 광야에서라는 시로 표현됐고 백마 타고 온 초인을 기다리는 사상. 교과서에서. 네. 그다음에 선구자에 대한 어떤 열망.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 의전성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뚫고 나가려면 앞에서 이걸 이끌어주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 이순신 장군이라서. 진도 지휘는 해야 되니까. 그럼. 있어야지. 그러니까 지도자에 대한 열망도 그만큼은 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또 신기한 게 그 지도자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원래 이제 타고난 사람들이 재능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고 국민들 안에서 성장하면서 만들어지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죠. . 네. 지금도 이제 여러 지도자형 인물들을 막 빚고 있는데 국민들이. 지금 싹 다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는 거죠. 네. 그런 지도자가 나타날 때 그리고 이 국민들의 열망과 실천이 합치가 됐대. 네. 그때 세상은 바뀐다. 폭발하는 거죠. 완전히 있습니다. 네. 오늘 뭐 희망찬 시간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뭐 우리나라 민족성이 뭐 1, 2년 안에 만들어진 민족성이 아니기 때문에 신자일지 뭐 30년 정도 아닙니까. 뭐 금세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건 인상적이네요. 전혀 안 맞다. 민족성. 우리 민족성과 신자일지는 조금 안 맞는 게 아니고 상금이다. 몰아내야 된다. 인상적입니다. 반드시 좋은 세상 만드는데 우리 국민들이 함께 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인의 마음속에 우리가 이 딸을 마치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렇게 궁금하셨던 그런 민족성을 가진 우리가 왜 이 모양이 됐냐 드디어 그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네. 다음 방송에서는 풍요중독사회라는 책으로 방송을 할 건데요. 책을 미리 구매하셔서 사전에 읽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을 기다립니다. 다양한 사연들이 도착하고 있는데 짧은 사연이라도 저희 꼭 다루니까 주저하지 말고 사연을 보내주세요. 아래 나오는 메일 주소입니다. chungnami0000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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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